안녕하세요 이기적입니다 오늘 먹을 메뉴는 살이 듬뿍 넣은 한우 대창 곱도리탕에 밥 잘 먹겠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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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..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군모자 군모자 후삼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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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음~~ 아.. 아.. 쩝쩝 너무 맛있어 쭈쭈쭈쭈쭈쭈.. 너무 맛있어 젤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살이 듬뿍 추가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러분들도 곱돌이탕 한 번씩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